항상 아들일, 딸일이라고 해서 경영에 올라갈 수 있는 자질이 있느냐 테스트업 마크가 있었는데 경영은 경영자가 하고 경영이 오너와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이 승계 과정에서 많이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란 기자입니다. 퇴근길을 찾아가는 경제 안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름 특강으로 지배구조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만년 저평가 늪에 빠져있는 CJ그룹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주실 이상원 하이투자증권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CJ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이재연 회장은 주식회사 CJ 지분의 42.07%를 물려받은 채 취임했기 때문에 확실한 1인 지배체제를 구축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두 자녀인 이경호 CJENM 부사장과 이선호 CJ제일재단 부장에게 일찌감치 승계를 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선호 씨가 지분율 17.97%로 이대주주로 있는 CJ올리브영은 향후 승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항상 비상장 회사에 대해서 그룹들이 오너 2세든 3세든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있는데 올리브영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분을 활용해서 CJ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CJ 우선주 발행했는데 그걸로 사든지 그런 형태로 활용을 하겠죠. 이 CJ올리브영이 승계 자금을 위한 자원 조달 창구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작년 말에도 이 CJ올리브영 주식을 이제 매각을 해서 이선호 부장과 이경호 부사장이 각각 1,000억 원 또 391억 원에 해당하는 현금을 확보한 상태거든요. 이 돈으로 올해 1분기만 해도 이 CJ 신형 우선주 주식을 추가로 이제 매입을 했어요. 앞으로 이제 또 남아있는 CJ올리브영의 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CJ올리브영이 IPO하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CJ 우선주를 또 산다던가 이런 행보를 보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차피 이제 올리브영 자체의 지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뭐 가지고 있을 필요가 굳이 없기 때문에 IPO 때 구주로 매각을 하던 아니면 IPO 이후에 매각을 하던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CJ올리브영의 IPO가 좀 성공적으로 돼야 될 텐데 업계에서는 2022년 하반기 정도에 상장할 걸로 좀 예상을 하긴 하는데요. 부장님께서는 이 CJ올리브영의 가치를 어느 정도 좀 내다보세요? 작년도에 이제 12월 달인가 PF 펀드에서 2조 가치로 들어와서 구주 매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가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PF 때문이라도 상장을 할 거고 내년도에 할 가능성이 큰데 그 가치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높은 가치라고는 보고 있는데 아, 2조가 너무 높다? 이제 주식상에 따라서 좀 틀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상장이 되면서 CJ한테는 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신영 우선주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이 CJ 신영 우선주 CJ45 이 주식이 사실은 2019년도에 발행을 하면서 10년 뒤면은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이 붙은 우선주거든요. 그래서 이 두 자녀의 CJ 지분율을 좀 높여주기 위한 창구로 쓰이는 게 아니냐 예상이 되죠. 왜냐하면 이재현 회장이 이 우선주를 즉각 두 자녀한테 증여를 하고 나서도 이제 두 자녀가 추가로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029년에 신영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이선호 부장의 CJ 지분율은 5.55% 이 경우 CJ E&M 부사장의 지분율은 3.04%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3세로 승계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재현 회장의 지분이 직접 상속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10년 뒤에 5%든 3%든 되는데 그 지분 가치도 상당 부분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상속세는 거의 50% 뛰고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적은 값으로 자연스럽게 증여를 하면서 10년 뒤에 5%, 3%를 획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쪽 증여하는 입장 아니면 지분율을 취득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2029년 이후에 보통주로 전환된 이후에는 당분간은 이재현 회장이 지분율을 36.75%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CJ 지분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재현 회장의 지분을 직접 상속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승계 작업이 마무리가 될 텐데 이게 방식을 따졌을 때 CJ 주식을 그대로 자녀한테 상속해 주는 방식이 될까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당연히 상속세는 죽었을 때 하는 거고 계획 있으면 미리 써놓고 누구한테 준다고 그리고 증여는 살아있을 때 해주는 건데 대부분은 상속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신용우선주도 만들어서 하는 걸로 봐서는 당연히 자녀들한테 나눠주는데 이것도 아들 있고 딸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또 나눠주느냐 그것도 차이점이 있겠죠. CJ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요. 만년 저평가주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승계 작업도 그 이유로 꼽히는 건가요? 그러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아직 크게 어차피 지금은 3%, 5% 신용우선주도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크게 상속을 이루어지면서 승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조금 조금 이걸 누르고 하는 거 그건 아니고 CJ 그룹 자체가 엔터, 내수 쪽 식품 이런 쪽으로 성장하는 구조인데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엔터가 아니면 식품 쪽이 해외로 진출 가능성 그래서 M&A도 많이 하면서 성장하는 시기에 올랐다가 그런 것들이 조금 커지고 M&A에서 자금 도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채 비율이 많이 올라가면서 좀 힘들었고 최근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또 직격탈을 맞는 자회사들이 있어서 일정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안 좋았던 거고 말씀하신 대로 CJ의 순이익을 보면 2017년에 1조 1,380억 원에서 2018년도 8,800억 원 2019년도 3,240억 원 코로나 직격탈을 맞았던 지난해에는 2,040억 원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걸 놓고 시장에서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CJ가 그만큼 대응이 늦었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주가 돌파구가 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2018년, 2019년부터 약간 구조조정도 하고 더 이상 M&A 확장을 안 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되어오다가 그게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탄력을 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항우에는 좀 수익성이 개선되는 구조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도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로 올해 하반기를 예상하시나요? 아니면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코로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는 기조효과로 좋아지는 거고 그 구조적인 틀 안에서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CJ그룹 계열사의 코로나 피해 주도를 봤을 때 CJCGV와 CJ후드빌이 꼽히는데요 사실 컨택트 상황이 오면서 이쪽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니 주식회사 CJ도 이제 실적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이 실적 회복세도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도 CJ가 조금 올라가는 상황에서 다시 또 주춤하는 상황이 됐죠 개봉작들이 많이 나오면서 극장 수요가 여름에 좋겠다고 했는데 이 델타 변이가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조효과로 그 전보다는 좋지만 더 성장할 수 있느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CJ푸드빌은 코로나가 아닐 때도 약간 외식사업 위주의 프랜차이즈 등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구조효정을 꽤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또 대규모 적자가 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더 이상 구조효정 효과로 고정비가 낮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델타 변이가 변수가 되겠지만 아주 악화될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CJ그룹의 승계 과정을 봤을 때는 마약 스캔들에 휩싸였던 이재현 회장의 아들 이선호 씨가 올해 초 CJ제일자당의 부장으로 복귀를 하면서 멈췄던 승계 작업이 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CJ그룹의 승계 작업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좀 총평 내릴 수 있을까요? 경영에 올라갈 수 있는 자질이 있느냐 근데 그거를 판단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승계하는 건 좋은데 경영에 대한 자질에 대해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아들 이선이네버로 승계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은 경영자가 하고 주식은 주식이니까 경영이 오너와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항후에는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CJ그룹이 아니라 항후에는 왜냐하면 굳이 아닌데 경영에 자질이 없고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모여서 한 회사인데 항상 아들, 딸이라고 해서 꼭 경영을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는 캐스턴 마크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이 성숙된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후 CJ그룹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영의 자질 아니면 경영의 부분들이 많이 승계 과정에서 많이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들, 딸의 지분이나 지금의 직책으로 봤을 때 딸인 이경호 CJ E&M 부사장은 엔터 쪽으로 아들인 이선호 CJ제일자당 부장은 식품사업, 바이오 쪽으로 계열분리가 되지 않겠냐라고 내다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별로 의미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지금 나이가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오도 할 수 있고 엔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거기서 얼마만큼 경영의 자질을 하느냐까지 이거를 지금 이 상태에서 재능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가고 엔터 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만큼 꽃을 피우느냐 경영의 자질을 인정받느냐가 관건이고 그리고 지분 관계가 지분이 있었을 때만 의미 있는 거지 계열분리는 지분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다 지금은 지분이 미미하죠 미미하고 또 아버지가 어느 쪽으로 상속을 할지 그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 시원하게 승계 작업의 킥포인트를 얘기를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CJ그룹의 승계 작업이 주가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신 이상원 하이투자증권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자님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저는 내일 퇴근길 맛있는 한 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